2. 마이크 차던 내려놓고 할게요 자, 퀴즈이 워낙 발성은 좋아서 좋습니다 괜찮으시지 지금 빨리 조금 더 걱정 네 네 네 어. 네. 네. 됐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, 네. 오늘 시간에 빠르게 하려고요. 오늘 회사 중에인 분들있으신가요? 어. 전혀 없으세요? 잘 되ш면 오늘 한 번 해놓으세요. 어리위를 한번 해보세요. 네. 양쪽으로 해주시면 되세요. 어떻게 하면 되세요? 잘 잡아주시구요.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머리 위에다 벗겨주세요. 네, 양쪽이 벗겨주시면 되요. 잘 잡아주시고요. 자,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이 마술을 저에게 배워가실 수 있어요. 일단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.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저를 잘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. 자,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지 알아주시고요. 로아님께서 주문만 외워주시면 여기 그 주문 사라지게 돼요. 안 믿어주시죠? 네. 좋습니다. 제가 특별히 그 주문 알려드릴게요. 이 주문을 큰소리로 지침을 담아서 정말 손벌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 그 주문은 바로 사라져라. 물! 왜? 왜? 사라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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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어. 잠시만요. 왜,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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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벌써 엔지가 났어요. 오빠! 근데 음악 타고 마실 때야? 응. 아... 사시겠어? 아... 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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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희 뭐...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잘 부탁하세요. 예. 응! 응. 후우우우 아 잘했다. 제가 다시 한단 한단으로 할께요 일어날께요 일어날께요 좀더 한단 한단으로 할께요 이렇게 다시 한단 제가 머리에 올려주시고요 이거는 저거 할꺼에요 근데 똑같은거 재미없잖아요 방침을 바꿔 볼께요 제가 주문을 외우면 로아님의 몸이 사라지는거에요 그 로아님의 주문을 외우면 재물이 사라지는거에요 아시겠죠? 아 근데 나는 저희들이 오빠 틀린게 있을거야 저희들이 남편이 있을거에요 저희들이 남편이 있을거에요 저희들이 남편이 있을거에요 저희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스마트를 돌려 봐서 부르며 사라져나 부르며 한 번을 했으면 무거울이 사라진다고요? 재물! 그리고 제가 주문을 외우면 로아님의 불타는거에요 자 두 분을 진짜 좋아가지고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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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는 남자 먼저 시작! 시작! 1, 2, 3, 2, 3, 1, 2, 1 2, 3, 2, 3, 2, 3, 4, 5, 6, 6, 7, 8, 8, 9, 9, 10 1, 2, 1, 3, 2, 1 1, 2, 1, 3, 2, 1 1, 2, 1, 1, 1, 2, 1, 2, 1, 2, 1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